합니다 이제 빠르게 합니다 자 빈도 부사를 어디에다 넣을까 항상 이니까 always 네 일단 always 자 보통은 usually 아이고 되게 중요한데 하는 거야 w 가 아니라 u 에요 자주는 어픈 업체는 가끔은 요 썸 타임스 결코는 요 내벌 이걸 배치 시켜 놓고 자 여러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아 아 아 오 에스 빌리 이렇게 나가면 되지 일반 동사 앞에 오니까 뭐라 고 그래서 이거 문장이 하나가 대띠로 쭉 와야죠 당신이 어 그렇지 기버 헉 어헉 투미 에이도 괜찮구요 투미 해도 좋구요 기버 깁 기버 헉 깁 미 어 호흡 를 해도 괜찮아 다 오케이야 이거 왜 그런 건지는 나중에 그 다음 레벨에서 나와요 자 귀신 항상 보통 화가 나있다 화났다 라는거 보는 앵그리잖아 앵그리를 여기다 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동사가 요기 와야 될까 요기 할까요 그죠 b t 까 비동사 요거와 이제 그 귀신은 더 거스트 고스트 고스트 이스 유슬리 앵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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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도 참 그래요 확 배가 고프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잘 만났죠 나는 자주 보러 간다 보 간다는건 고구요 왓츠는 보는거에요 고트 왓츠 무비스 왓츠 무비는 하나를 보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는거니까 왓츠 무비스라고 그러네요 아니면 이렇게 되요 고 또 하나는 고 투 더 무비스 이 무비스는 극장이 되는거에요 이럴때는 극장 어 잘했어 아무거나 아는 아픈 고 투 고 투 고 투 왓츠 무비 말 이상하다 고 투 더 티에르 영화 보러 간다 이거 이거 지워버릴게 아웃시킬게 이거로 등극 레벨업 아웃시킬게 아픈 고 투 더 무비스 누구랑 너는 저기 가족보다 친구가 가족 같죠 더 많이 어울리니까 됐구요 4번 가끔씩 또 쿠키스 르 오케이 돼지라는 얘기야 돼지 쿠키가 나한테 좀 작다는 얘기는 더 많아야 된다는 이유 여기도 봐봐 썸타임즈가 어디 와야 될까 르 스몰 포 미 투미도 괜찮구요 포 미 괜찮아요 너무라는 말이 지금 빠졌네 투미도 괜찮아요 투미도 괜찮아요 됐구요 결코 도서관에 가지 않는다 나빠요 나빠요 우리는 we never go to 더 라이브라리 도서관에 가요 학교 앞에 있더라 그죠 경명 앞에 있잖아요 경명 앞에 있는게 호수공원이요 경명 앞에 있는게 호수공원이고 호수공원 옆에 있는게 도서관이고 그렇지 경명초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난 간다 보통 usually 몸 하기 위해서 요거는 이렇게 빼주고 몸 하기 위하여 i go to the Az 아이 아 진짜 글씨 빨리 쓰고 싶은데 동생들 때문에 말이야 안되겠어요 자 인포메이션 쓰라고 쓰지 않아요 절대 조심해 인포메이션 of about a movie about 또 왜 이래 s 붙이지 않아요 진짜 인포메이션은 얘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water라고 생각하면 돼요 water처럼 양을 나타내 인포메이션 왜냐 물도 그렇잖아 하나 두 개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죠 인포메이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어에선 중요합니다 to get information about a movie 됐고요 사람들은 people 잃어버리니까 lose 가끔이니까 often 그들의 애완동물 their their pet its in the park 나 혼자야 야 종종이 아니잖아 가끔이잖아 sometimes네 앞에 봐봐요 이거 그대로 받아 적었어 오픈을 아 아 두야 할렐루야 오 주여 자 나는 먹는다 eat 항상이니까 어? always 가 이거 와야 되겠네 always eat 자 아침을 먹는다도 other breakfast 이런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예 other 이런 거 없어요 그냥 eat breakfast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 점심 아침을 먹다 점심을 먹다라는 말은 굳어져 있어 굳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통일해요 I have breakfast 항상이니까 always always have breakfast with my secretary my secretary 됐어요? 8 9 9 9 몇몇은 자주 자주니까 어떻게 돼요? 4번 내 밤 결코 어마어마가 아니잖아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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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자주 아 잠깐만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헷갈리죠 이거 보통은 자주 보통은 많네 화를 낸다 그러니까 it's angry get angry 뭐 어떤 표현을 쓸까 some of them are are 만약 get이 들어가면 often get 이렇게 돼요 often get 이렇게 돼요 some of them are often angry 빨리 쓰려고 지금 자꾸 천천히 쓰려고 하다보니까 angry at me 이런 일을 버리면 안되죠 R로 쓸게요 get 대신 get angry 원래는 계속 씁니다 보통은 화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are angry 라고 쓸게 너는 결코 네버 나오면 되겠네 그러니까 네버니까 말하다 그러니까 never tell me your phone number you never you never tell me your phone number 우리 중에는 몇 some of us 항상 피곤하다 그러니까 are tired 인데 퀴즈 항상 always 어디 들어가야 돼 Almighty are 뒤 우리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기 친구 청남 친구 큰일 났네 지금 새벽 4시 친구 절대 그런 일 벌이면 안되 완전히 망가지잖아 하루가 그거는 학원 가지 않으면 나한테 들었지 그게 안 맞아 떨어졌지 그래서 너가 아까부터 저기 했구나